네 이제는 두부회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신기하게도 두부회상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정형외과 의사가 출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가정의학과 의사가 출제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출제를 한 적은 없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독립손사가 되셨을 경우에 두부회상에 의한 건을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거의 두부나 척추 손상이 굉장히 흔하게 확인이 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건을 처리하실 때 두부회상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회상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출제될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제출자가 출제자가 정형외과 의사여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아무튼 두부회상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또 이때까지 안 나왔으니까 방심한다고 해서 또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사가 되셨을 때도 두부회상은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멀리 보고 공부한다 그랬죠? 두부회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부는 크게 뇌 두개골과 앞면골로 나뉩니다. 뇌 두개골은 8개고요. 앞면골은 15개예요. 얘들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뇌 두개골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뇌 두개골은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뒤에서 해부학적으로 더 상세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개골은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입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고요. 뇌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 두개골은 뇌를 둘러싸고 있고 얼굴을 보호하고 있는, 얼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앞면골입니다. 총 23개의 분리된 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들 뼈들이 만나서 연결되는 부위가 봉합이에요.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관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관절을 배울 때 섬유관절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봉합이라고 아마 여러분 책의 페이지 25쪽을 보시면 봉합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셔서 참고로 하시고 옛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관절이라고 했죠. 움직일 수 없는 관절, 고급진 용어, 부동관절. 부동관절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머리에서 유일하게 너무너무 잘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 말할 때 계속 움직이는 곳 바로 하골, 이쪽에 있는 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뇌 두개골 먼저 봅시다. 뇌 두개골, 그림도 보고 본인의 머리도 만지면서 그렇게 봅시다. 뇌 두개골 우선은 머리 앞에 있는 뼈죠. 전두골이 있어요. 전두골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전두골이 있고 머리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뼈다. 그래서 측두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측두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후두골, 우리 뒷목 잡을 때 사실 목을 잡기보다는 뒷머리를 잡죠. 이 뒷머리를 잡을 때 이 잡혀있는 부분이 바로 후두골이에요. 머리 뒤쪽에 있다 해서 후두골. 자 전두골 하나, 측두골 두 개, 후두골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전두골과 후두골과 측두골을 연결해주는 이 부위가 바로 두정골입니다. 여러분 정수리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이 바로 두정골. 자 쉽게 외웠죠. 전두, 측두, 후두 얘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게 머리 뚜껑에 있는 게 두정골. 자 이렇게 해서 뼈를 봤고요. 그 다음에 사골이 있는데 얘는 만져질 수가 없어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골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뇌 두개골은 벌써 다 봤어요. 뇌 두개골을 벌써 다 봤어요. 자 아 얘를 안 봤구나. 저평골. 저평골은 어디 있냐면 우리 뇌에 뇌가 있으면 여기 뇌를 감싸고 있죠. 뇌 밑에 요쯤으로 해서 바닥이 있어요. 뇌 바닥이라고 해서 두 개의 저부, 두 개의 밑에 있다라고 해서 머리의 밑에 있다라고 해서 두 개의 저부의 뼈가 또 있어요. 여기 뇌를 받치고 있는 뼈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뼈 중에 하나가 저평골이에요. 우리가 뭐 뛴다고 해서 코 힝 푼다고 해서 뇌가 훅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밑에 뼈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평골은 안쪽에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뇌 두개골 봤으니까 이제 앞면골 봐야겠죠. 앞면골은 비골, 콧뼈가 있죠. 콧뼈가 있어요. 콧뼈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죠. 요 밑에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이 뼈는 연골이에요. 연골. 연골이어서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막상 엑스레이나 CT를 찍었을 때 CT는 좀 나오겠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요 뼈가 안 보여요. 자 어쨌든 비골이 있습니다. 콧뼈에 있는 비골. 네 누골은 우리 여기 눈물 나오는데 있죠.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눈물 나오는 눈물 구멍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눈물 구멍 요 안에 있죠. 우리 거울 자세히 보면 여기 커다란 구멍 하나 있어요. 고 밑에 있는 뼈가 누골입니다. 누골이 있고요. 관골은 광대뼈 있는데 여기 관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비갑개가 안쪽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만질 수는 없고요. 상악골. 우리 윗니가 붙어있는 것이 상악이고요. 아랫니가 붙어있는 것이 하악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턱은 턱인데 위턱. 여기가 상악. 아랫턱. 하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골도 있고요. 하비갑개까지 있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만져가면서 외우시면은 훨씬 더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 뼈에도 뼈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관절이 있긴 한데 관절이 무슨 관절이라고 그랬죠. 섬유관절이어서 봉합이라고 했습니다. 봉합 두개골이 만나서 연결된 부위를 봉합이라고 해요. 봉합이라고 하고 근데 이 봉합이 출생 전에 보세요. 출생 무렵 두정골 주변에서 아직 두개골의 고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뇌가 얇은 마개에 의해 덮여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나 아이를 보신 분이나 해서 보면은 신생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우리가 만지면 여기 딱딱하죠. 근데 아이를 만지면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왜냐하면 여기 뼈가 아직 다 생성된 게 아니라 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지금 위에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지금 눈이 여기 있어요. 구멍이 두개가 있어요. 이것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천문이에요. 맞죠? 아기가 지금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천문이에요. 그래서 천문은 천문인데 앞에 게 더 커서 대천문이라고 하고 뒤에 건 작아서 소천문이라고 해요. 자 천문이 있어요. 그래서 소천문은 시상봉압과 삼각공항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서 소천문이거든요. 여기는 2, 3개월경이 지나면 닫혀요. 그 다음에 대천문은 한 2살 정도 돼야지 닫혀요. 지금 신생아를 주변에 있으면 한번 살짝 만져볼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24개월 미만의 조카가 있으시면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이쪽이 살짝 열려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닫혀있어요. 저도 아기 태어났을 때 이거를 이제 학교 대학 다니면서 전 간호학교에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왔고 아이 태어났을 때 바로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대천문 이쪽이 더 크게 열려있고 소천문은 조금 더 적게 열려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봉압과 천문을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뇌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을 펴보세요. 뇌막 뇌막은 외워야 돼요. 얘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뇌출혈을 배우거나 할 때 이 뇌막을 모르면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뇌막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뇌는 뇌가 있으면 그 위에 바로 뼈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또 있어요. 그것을 뇌막이라고 하는데 총 3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막의 기능을 보시면 지지를 해줘요. 보호도 해줘요. 뭘 보호해주겠어요? 뇌를 보호해주겠죠? 그 다음에 영양과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 뇌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죠. 뇌가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잘라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뇌죠. 뇌가 있어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겉에 두피가 있죠. 머리카락이 아주 듬성듬성 자라 있죠. 이렇게 있고 피부로 한번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골막으로도 한번 둘러싸여 있고 골막은 당연히 뼈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골막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뼈가 있죠. 그래서 두개골이 있어요. 두개골로 해서 단단하게 감싸져 있는데 그 밑에 막이 있어요.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 게 막입니다. 격막 골막층과 수막층으로 이루어진 격막이 있어요. 그래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격막은 가장 뇌의 바깥쪽에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죠? 뼈와 두개골과 지주막 사이에 있는 게 격막입니다. 격막은 중추신경계 전체를 감싸는 매우 질기고 단단한 막이에요. 그래서 격막을 뚫고 나가는 일이 잘 없어요. 격막이 찢어지는 일도 잘 없어요. 그래서 매우 두껍고 튼튼하고 질긴 막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자율신경과 감각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막이 손상이 되면 신경손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격막 밑에 뭐가 있죠? 지주막 지주막이 있어요. 지주막은 격막과 연막 사이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지주막 밑에 거미줄처럼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거미줄처럼 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미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거미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들은 뭐가 있냐면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면서 완충작용을 해요. 뇌를 둘러싸고 있죠. 지주막이 지금 뇌를 둘러싸고 있고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이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이 있어서 물도 들어있고 지주막으로도 들어있기 때문에 뇌를 감싸고 뇌에 오는 충격을 물로 퍼뜨려서 최대한 뇌척수액이에요. 물이 뇌척수액으로 퍼뜨려서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지주막입니다. 자, 지주막은 또 여기 보시면 혈관이 있죠.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주막 하강 지주막 하 아래에 있는 강 비어있는 공간에는 지주막 하강에는 뇌척수액도 있고 혈관도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뇌를 보호해주는 작용도 하고 뇌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뇌와 딱 붙어있는 이 아이는 무엇이냐? 연재막입니다. 연재막은 뇌에 딱 밀착되어 있는 막이고요. 여기에 신경이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막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경막, 지주막은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듣게 될 거고 손사가 되셔도 계속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막과 지주막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뇌막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막을 봤으니까 뼈 봤죠? 그 다음에 막을 봤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봐야겠죠. 그래서 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라는 것은 우선 사진을 띄워놓고 봅시다. 자, 뇌는 우리 뇌는 대뇌, 소뇌, 뇌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사실 뇌를 우리가 배울 때 대뇌의 기능은 뭐고 소뇌의 기능은 뭐고 그 다음에 전두엽의 기능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우긴 하지만 얘들은 사실 그 기능들을 일부 공유하고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구획을 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딱 일정 기능을 전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대뇌 반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를 반으로 실제 봤을 때는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랑이 있어요. 그래서 뇌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뼈 배울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 앞에 있는 뼈라고 해서 전두골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뇌는 뒤에 옆이라는 말을 써요. 옆이라는 말을 쓰는데 옆을 영어로 하면 롭이거든요. 옆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갔어요. 앞에 있는 뇌는 전두골, 밑에 있는 뇌는 전두엽. 자, 양쪽에 있는 거. 귀 주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뇌는 측두엽. 그 다음에 머리 뒤, 후두에 있는 후두골 밑에 있는 뇌는 후두엽.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측두골, 전두골, 후두골 사이에서 이 머리 뚜껑이 있는 두정엽 아래에 있는 뇌는 두정엽이겠죠. 두정골 아래에 있는 뇌는 두정엽.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앞에서 두정엽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게 대뇌예요. 이게 대뇌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 대뇌 밑에 이렇게 주먹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뇌예요. 작은 뇌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뇌는 좌우에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내의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뇌 바깥쪽은 대뇌피질, 겉질이라고 하면서 회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대뇌피질을 다른 말로는 회백질 약간 완전 회색이 아니라 회백색이 섞여 있어서 회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뇌의 겉질, 피질은 회백질이다. 그리고 대뇌는 좁은 두개골 안에 많은 신경세포를 담기 위해서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의 두께가 한 2에서 5mm 정도 되고 그 안에 100에서 200억 개의 신경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뇌의 겉을 배웠어요. 피질을 배웠으니 대뇌의 속을 배워야겠죠. 대뇌의 수질. 수질은 축삭돌기이 있고요. 백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겉질은 피질은 회백질, 속질은 수질은 백질. 자,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뇌 좌우 방구에 나오는 신경은 연수에서 교차가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봅시다. 이 전면, 이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서 얘는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실 이거 왼쪽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신경은 대뇌를 거쳐서 이 부분이 연수인데 연수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좌측에 있는 신경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신경은 연수를 거쳐서 왼쪽으로 가요. 이쪽 머리에 있는 신경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가고요. 여기 있는 신경은 이렇게 거쳐서 연수에서 왼쪽으로 가요. 자, 그렇게 해서 신경이 교차가 돼요. 교차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 나와 있냐면 대뇌 좌우 방구에서 나오는 신경은 연수에서 교차가 됨으로 연수에서 교차가 됨으로 좌 방구는 몸의 오른쪽, 우 방구는 몸의 왼쪽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해요. 그래서 오른쪽 뇌가 다치면 왼쪽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고 왼쪽 뇌가 다치면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생겨요. 교차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수에서 신경이 연수에서 교차되기 때문에 좌우로 바뀌는 곳에서 운동과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뇌를 다쳤는데 가서 환자를 보면 왼쪽 팔다리가 문제가 있죠. 근데 오른쪽 뇌를 다쳤는데 가서 봤더니 오른쪽 팔다리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딴 데 다친 거 아니야? 척수가 다쳤는데 다른 데 다친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뇌의 위치에 따라서 기능을 구분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따라서 아까 우리 구분하는 거는 했죠.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정엽 다 했고요. 후두엽 했고요. 기능에 따른 분류는 감각 부분, 운동 부분, 감각과 운동이 합쳐진 연합 부분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그림을 붙여놨어요. 이것까지는 깊이 외우시면 좋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설명만 하면 전두엽 부분은 주로 운동 부분을 담당하고 전전두엽은 고기능의 정신, 그 다음에 기억, 정신작용을 담당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구가 있고요. 이쪽은 감각을 담당을 하고, 이 부분은 미각을 담당하고 시각, 우리 후두엽 부분에서 시각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뒤통수를 빵 하고 치면 순간적으로 눈에 불이 번쩍한다든지 갑자기 깜깜하게 안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후두엽 부분이 시각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브로카 영역이라고 있어요. 뭔가 브로카 영역이 뭐냐면 이쪽이 말을 관장하는 언역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다쳐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바로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 알아만 두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운동 실어증인데 상대가 나한테 말하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뭐 얘기를 하면서 너 한번 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팔을 들어요. 팔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하면 내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아니면 한 얘기만 해요. 김유나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게 바로 브로카 실어증이에요. 즉 말은 이해하지만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말 자체가 안 나오는 상태를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고 베로니키 실어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자 우리 손해를 봅시다. 이제 대뇌까지 봤으니까요. 손해를 보도록 합시다. 손해는 아까 어디 있었죠? 대뇌 밑에 주먹만하게 조그만하게 있었죠. 그게 바로 손해입니다. 뇌관 뒤쪽에 있고요. 전체 무게의 10%를 차지를 하고 매우 깊게 주름이 지어져 있는 이곳은 몸의 자세와 균형 즉 평형을 유지하고 공간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존재를 합니다. 이 공간 정도를 지각할 수 있는 중추가 손해에 있어요. 그리고 수의 운동, 사람에 따르는 운동이 원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손해만 손상이 된 환자를 봤는데 두 명을 봤는데 하나는 제가 제주도 가서 봤거든요. 제주도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은 방에 들어갔는데 젊은 애였어요. 젊은 애였는데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소뇌출혈이 발생이 돼서 갔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하필 또 그 학생이 간호대학교 학생이어가지고 괜히 제가 더 생각이 나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쓰러진 걸 발견했는데 손해출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 보세요. 자세와 균형, 평형을 유지하는 게 손해라고 했죠. 얘가 픽픽 쓰러져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픽픽 쓰러지니까 방을 전부 다 완전 두꺼운 이불 같은 걸로 쫙 다 둘러놨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픽픽 쓰러져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막 이렇게 돌면서 있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이게 수의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수의적인 운동을 팔이 갑자기 막 이렇게 튀고 막 이런 식으로 발작을 일으키듯이 하면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을 한 번 봤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을 봤냐면 이분도 손해의 운동실조증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바닥을 걸어갈 때 이 바닥이 분명히 편편한 바닥인데 바닥이 이렇게 꿀렁꿀렁하대요. 즉 공간운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비틀비틀 걸어요. 본인이 봤을 때 이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본인은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피하니까 사람이 비틀비틀 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자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손해는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해주고 공간운동을 조절하고 수의적인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 제가 이 예를 얘기한 거는 손해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갓뇌를 봅시다. 갓뇌 갓뇌를 보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 대뇌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 하면 떠오르는 대뇌들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손해가 있죠? 손해는 대뇌보다 주름이 굉장히 더 많고 깊어요. 손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부분이 갓뇌예요. 이 부분이 갓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PDF를 띄워놓을 때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걸 안 띄워놓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갓뇌는 대뇌의 아랫부분에 있었죠? 아까 보니까 대뇌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시상시상하부 뇌화수체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만 발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상 시상의 뇌경색도 잘 발생되고 뇌출혈도 일어나기 때문에 시상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이 대뇌, 피질 각 부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을 시상이 받아들여서 대뇌로 그것도 대뇌의 피질, 대뇌의 껍데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상입니다. 근데 뭐 빼고? 후각 빼고 후각은 바로 연결돼요. 이거는 뒤에 감각기관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고 모든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대뇌로 보내는 곳이 바로 시상이에요. 시상은 감각정보와 운동정보가 대뇌를 출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노, 사랑, 공포 이런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고 또 조절을 하고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상 밑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시상 밑에 있어요. 시상 밑에 위치하고 있고 뇌화수체 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화수체 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뒤에서 배우겠죠. 자,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도 해주고요. 체내 삼투압도 균형을 맞춰주고요. 대사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을 조절, 억제, 흥분해주는 것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뇌화수체는 정서에 따른 행동변화 예를 들어서 얼굴에 홍조와 창백, 동공확대 이런 것들이 이 시상하부에서 나타나고 성욕 같은 본능도 시상하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런 게 본능적 욕구가 관할이 안 되면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시상하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화수체는 뇌화수체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고 내분비선에서 우리 내분비계에서 더욱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상을 봤어요. 시상을 봤고 아까 시상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시상이면 이제, 아 시상이란다. 그 관내면 이제는 말 거꾸로 해서 뇌간을 볼게요. 관내와 뇌간 우리 한글은 거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영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겠죠. 관내는 뇌 사이에 있는 뇌다 해서 관내고요. 뇌간은 뇌줄기를 뜻합니다. 브레인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뇌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생명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예요. 뇌와 목 사이 요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중뇌를 볼까요? 중뇌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이고요. 몸의 평형을 조절하고 안구 운동과 동공 반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 교, 교뇌, 뇌, 다리 여러 가지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교뇌는 중뇌와 연수 사이에 있고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연수와 함께 호흡 조절을 약간 도와줍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연수예요. 자, 연수는 숨 뇌라고도 해요. 연수는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그 다음에 침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반사 중추입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이 이곳을 통과하는데 연수에서 신경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 우리 앞서서 배웠죠. 대뇌에 있는 신경이 내려와서 연수에서 반대쪽으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뇌 신경이 내려와서 연수에서 반대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신경이 교차되는 부위가 바로 연수예요. 연수는 신경이 교차되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호흡, 심장박동, 소화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중추신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꼴을 끊어놓겠어 이러면서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놈의 숨꼴을 뜯어야겠어. 그 놈의 숨통을 조여야겠어. 이런 걸 얘기할 때 거기가 바로 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을 비틀었을 때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숨내를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숨내 때문에 뇌사랑 식물인간이 바뀌어요. 뇌사는 뇌관을 비롯한 모든 뇌기능을 상실한 경우예요. 연수까지도 다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뇌사가 된 사람은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꽂아놓죠. 밖에서 숨을 쉬게 해줘요. 그런데 식물인간은 뇌관의 기능은 멀쩡해요. 나머지 뇌뇌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뇌관의 기능이 멀쩡하기 때문에 물론 완벽히 정상적인 호흡을 하길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호흡이 가능하고 심박동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른데 이걸 왜 여기 붙여놨냐 이 연수 때문에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몇 페이지냐 75페이지를 보시면 뇌실이 있습니다. 뇌실은 아마 웬만한 의학이론 체계는 잘 없을 건데 뇌실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붙여놨겠죠. 뇌는 뇌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은 있는데 이걸 뇌실이라고 해요. 뇌실은 총 4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뇌실이 있다. 그리고 뇌실은 뇌 사이에 빈 공간이다. 그쪽에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